하이피델리트 72회 시작합니다 전세계에 계신 음악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주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나름 고품격 음악방송 하이피델리트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너클벌로입니다 제 앞에는 남국동 가을남자 박근홍씨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떠신지요 한주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덥네요 제가 긴팔 입고 왔는데 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 켜고 있어요 지금 에어컨 켜놓고 긴팔 입고 있어요 지금 끝인가요? 끝입니다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좀 추워요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탐험을 가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데 오늘 좀 입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날씨가 왔습니다 밤엔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밤에는 잘 덮고자 배워야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진 것 같긴 합니다 낮에는 좀 햇볕이 뜨거워서 약간 여름에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하루에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 거죠 낮에는 뜨거운 감정 밤에는 차가운 감정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커피 한 잔도 먹으면서 여유를 느끼는 가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날이 오늘 며칠이죠? 15일 화요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나는 꼽살이다인가요? 네 김미아 씨도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에 각 티슈도 생기고 보던 게 이렇게 한 두 발씩 보이고 있어요 분명히 옛날에 김태용 PD 있을 때는 스튜디오는 어떻게 보면 화석이었어요 1년 전이든 쓰레기가 뒤지면 나오고 3년 전 쓰레기가 막 나오고 분명히 이게 초창기 때 낮검수 대본인데 막 싸이오교 그랬거든요? 지층에서 확인하는 화석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낮검수장이 생기고 나서 항상 리플래시 되고 있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치우는 거죠? 새로우신 분이 치우시나?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잘 치우시는 것 같아요 정말 늘 개판이었는데 저 모니터 스피커는 하나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이거 저 비싼 건데 잠깐만 이거 김태용 씨가 가져간 것 같은데 수리한다고 가져왔었는데 아 이거 비싼 거예요 되게 비싼 거예요 아담인데 이거 제가 볼 때 대당 30, 40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돼 더 돼 아담이면 100대가 넘어가죠 이 사람은 아 100도 넘어가죠? 근데 김태용 PD가 200돈 하죠 한 주에 퇴사했는데 사라졌어요 같이 하여튼 빠까렉 PD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는 내가 어떤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참 떠든 빠까렉 PD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까렉 PD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좀 늦어졌죠? 아마 어제 일부 어제도 거의 뭐 자정을 넘겨서니까 오늘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업무를 못했어요 잠깐 왔다가 집에 갔다가 일 좀 보고 다시 왔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가 좀 늦어졌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출장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저랑 빠까렉 PD가 아 뭐 취재할 게 있어서 네 네 잠깐 갔다 왔고 거기서 박근홍 씨를 만나도 저희가 하룻밤 같이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제주도 제법 많이 갔었는데 최악의 하루였다 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뭐 뭘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그렇죠 네 못 먹고 아니 보통 그러면은 거기가 유흥가인데 아니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11시에 문을 다 닫았어요 네 거의 10시가 넘어가니까 유흥가가 아니라 성산일출봉이라는 게 관광지라 관광지죠 밤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여하튼 뭐 뭐 가끔 그런 경우도 해야죠 대신에 박근홍 씨 저희가 그 유일하게 연 횟집을 갔는데 아 고등어회를 한번 먹어봐라 아 예예 아 이런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는 고등어회를 개인적으로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뭐 사실 제주도가 고등어 산지는 아닌데 이상하게 고등어회가 제주도에 상상 먹게 돼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아무튼 고등어회하고 고등어 그 뭐죠 구이 네 하나씩 때렸는데 와 정말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겁나는 게 있었어요 고등어를 태어나 처음 먹어봤는데 고등어 회무침 얼은 거는 먹어봤는데 옛날에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그 고래 회충이라고 해서 고등어들이 회충이 있다고 아니사키스라는 그 종류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니가 그 원래 제가 또 안 먹었잖아요 야 그렇게 처먹던 놈이 제가 원래 젓가락을 딱 집어넣으면 세뇌점을 동시에 된장 찍어서 막 먹는데 한 점씩 확인하면서 먹었어요 야 그거 얘기도 안 해주고 우리한테 아 왜냐면 근데 거기 사람들 먹는데 이거 회충이 있을지도 몰라요 얘기하면 약간 그 사라지 없잖아요 아 너무나 근데 나 스스로만 알고 있는 정보를 봤는데 거기는 회충이 없더라고요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락사키스라는 그 그게 근데 노르웨이에서 오라 그 어디 냉동에서 오는 거라 그 아리사키스를 먹으면은 목총이 트인대요 알리샤키스? 그럼 가수고 인마 한번 들어볼까요? 큐! I keep on falling And I love With you Sometimes I love you Sometimes you make me blue Sometimes I feel good At times I feel used Loving you darling Makes me so confused I keep on falling 아 역시 아 역시 고래 회충 아니사키스의 펄링 들어봤어요 음 자 아무튼 저희가 제주도 와가지고 밤에 숙소에 모여서 뭘 한번 우리가 같이 어 뭐랄까요? 그렇죠 맥주 먹었죠 맥주를 먹으면서 뭘 뭘 해요 맥주 먹었지 녹음을 한번 해보자 네 녹음 빨리 갖고 있는데요 아직 안 들어봤어요 둘은 엄두도 안 생깁니다 네 저희가 셋이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앉아서 이렇게 저기 한 게 있어요 성산일출봉 앞에 바다를 보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자 예고편은 아 예고편이 아니라 봄편 그때 저희가 성산일출봉 앞에서 테라스 창문을 활짝 열고 바닷바람 맡으면서 했던 녹음을 추석 특집으로 네 빡가릉의 원맨씨와 함께 별책 부러 야 그거 못 넣을 거야 그러? 아이 편집하면 돼 네 별책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선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셋이 지난주에 제주도 같이 가서 뭐 저희는 뭐 빡가릉피디와 저는 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좀 갔고 박근홍씨도 뭐 다른 일이 좀 있어서 오셨다가 제가 겸사겸사 한번 거기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벙커원 대학로 벙커원에서 그렇죠 사랑의 7시간 그렇죠 아 오프라인 장터를 아 정말 저희가 4회째인가 3회째인가 진행 중인데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엄청났어요 네 저번에 2회랑 비교했을 때 한 2배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출이 2배는 안 됐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오시고 보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다 네 아무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결제라든지 이런 게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즐겁게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랑 빡가능 PD는 3층에서 네 호객행위를 했죠 호객을 7시간에 했어요 아 정말 성대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저런 호객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사원 말고 전문적으로 그 홈쇼핑에서 하시는 분도 돈 많이 받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좀 희생했어요 네 근데 매출이 크게 신장되진 않았다 거의 망했습니다 저희가 판매했다는 물건에 아 여기 3층이 있어요? 네 벙컷? 네 지금 사무실이 좀 빠져가지고 저희가 3층까지 이번에 그래서 3층에서 저희가 저희 딴지그룹 자체 상품들 벙컷 멤버십 그리고 뭐 이번에 진행했던 티셔츠 그리고 저희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서적들 이렇게 함께해서 진행했었는데 아무튼 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3층에서 또 많은 분들 뵈니까 정말 즐겁게 호객행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딴지 라디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나름 고품격 음악방송 하이피델리티는 커피아르케와 비앤1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큰 바위를 깎고 커피 방울이 마음을 뚫었다 12시간 동안 한 방울씩 모은 고귀한 커피의 눈물 나의 가슴이 적신다 케냐의 태양이 아른거리고 에티오피의 정취가 한 잔에 담겨있는 커피 달빛을 담은 듯 영능한 유리병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파우치 커피아르케 더치커피 딴지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아 저 지난주에 진행됐던 사랑의 7시간 오프라인 장터에서도 이 커피아르케 커피아르케도 완판 대박났었죠 네 완판됐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샴푸 아 샴푸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정말 그 뭐랄까요 한번 샘플도 받아보시고 상품도 구매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저희는 뭐 지하에 내려오지 못했고 잘 못 봤는데 아무튼 좀 다들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소문을 전해드렸습니다 업체분들이 되게 끝나고 나서 피곤하셨을 텐데 만족하는 피곤함에 얼굴에 베어 계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 보니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자 요즘 뭐든 나 우리 박근웅씨 곡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참 오랜만에 돌아온 그런 분들이에요 정말 락의 전설이라고 락이라기보다는 헤비메탈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듣고 가죠 락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영국 헤비메탈의 살아있는 전설 들으면은 우리 민요하고 전통 민요 아무 관계없는데 저절로 어깨춤이 쳐지고 당나라 군대가 이분들의 노래를 군가로 썼다는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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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당나라 리프죠 당나라 레이스 리프 아이언메이든이 통산 16번째 정규앨범을 냈습니다 중간에 앨범 한 장인가 두 장인가 보컬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자기네 앨범을 안 치는 예 앨범을 제외하면 15번째 앨범이 되겠는데요 네 아 그렇죠 앨범 이름이 이제 더 북 오브 소울 네 소울스네요 영혼들의 책 성경인가요 성경인지 아하튼 데스노트인지 앨범을 냈는데요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이제 영혼들의 책이란 이름에 걸맞는 데스 오아 글로리 죽거나 모닝 글로리던가 뽑히거나 이런 곡을 냈어요 일단 뭐 여전히 아이언메이든은 나이를 먹든 말든 간에 스타일은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일단 이 보컬인 브루스 디킨슨 네 정말 비행기 자기 비행기를 보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투어할 때 이제 자기 여객기를 자기가 운행하는 여객기를 또 따로 항공사도 가지고 계시고 어 그래요 저 예전에 아이언메이든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투어할 때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전복이 네 거기에 이제 자기들 그 이미지 박혀있는 그 비행기 앞에서 찍은 사진이 생생하게 좀 기억이 많아요 그 비행기를 바로 이 브루스 디킨슨이 직접 모으는 비행기예요 어 이분은 친구가 아니라 이 형님은 쓸데없이 뭐 2차 세계대전 뭐 공중전사 이런 거 할 때 전문가로 나와서 공중전 전문가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뭐 HSI라든가 더 크다 더 완전 개덕후인데요 아 근데 이분이 정말 처음 들으면은 정말 이게 양키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구수한 목소리 네네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목으로 그냥 생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또 듣다 보면 깊이가 파워가 있는 그리고 이번에 앨범에서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훨씬 더 구성지게 두껍게 바뀌었어요 청하지가 않고 잘 익은 청주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유명 스타들이나 뭐 뮤지션이라든지 배우들은 자신의 전용기를 이렇게 모는 분들이 있잖아요 존 트라블터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누구죠 무슨 해리슨가 조지 해리스 아니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분 누군가요 조지 해리스 아니 저기 저기 해리슨 포드요 해리슨 포드 그분도 뭐 전용기 몰다가 추락해가지고 막 다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유용한 사람 중에는 소설가 생쥐댁베리가 자기가 자기만의 아 생댁지베리님의 테레핀 킁킁킁 냄새 보격기 1차 된 진대 보격기 타고 운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비행사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은 그냥 그 정도의 자신이 어떤 조종하는 것을 뛰어넘는 덕구시구만요 다큐멘터리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 치면 그 빠가능이 저기 국정연설가가지고 한국의 무기 도입 시스템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건 비슷한 거잖아요 여튼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항공사긴 하지만 본인의 항공사까지 운영하시는 분인데 여튼 뭐 항공사 등등으로 바쁨에 불구하고 굉장히 얼마 전 사실은 또 무슨 이게 무슨 병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병 때문에 이제 좀 고생도 하셨다고 하는데 여튼 그거 상관없이 메탈리카에게 야 니네가 씨발 자신 있으면 우리랑 라이브 1대1 붙자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라이브 실력은 나아요 이분들이 네 잘하죠 여튼 이런 분들이 행사 돌기 위해서 전국 투어 전세계 투어 돌기 위해서 앨범을 또 하나 내셨네요 여튼 아이언메이든의 팬분이시라면 혹은 왠지 요즘 흥이 없어서 어깨춤을 추고 싶다 이런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언메이든이 결성된 해가 1975년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40년째에요 와 거의 뭐 40년 40주년을 기념해서 어떻게 보면 딱 좋은 앨범이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간에 기타리스트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타리스트가 바뀐 다음에 전 기타리스트가 이제 딴 데 나갔다가 어 나 시발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재미를 못 보고 어 이러고 그렇죠 재미 왕하고 본인은 그래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아 어떡하지 원래 있는 사람을 좀 잘라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화끈하게 아 그냥 기타 3명 두자 시발 이렇게 아 그렇죠 이런 의리도 넘치는 네 의리가 있어요 그런 밴드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박근홍씨를 통해서 오랜만에 복귀한 정말 낯익은 밴드죠 아이언메이든의 곡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제 곡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약간 에드시런 느낌이 나는데 저만 느끼나요? 아 에드시런이요? 네 에드시런보다는 목소리 좀 좀 더 철이 있는 찐따가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의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생입니다 이제 막 95년생 95년생이요? 네 네 아이고 저스틴 비버보다 한 살이 어립니다 아 그런데 그 목소리는 상당히 원숭미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음악을 선보이고 있어요 그 사실은 유튜브 스타입니다 아 유튜브? 아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트로이 씨반 아 씨반 아 씨반 씨반 아 시체가 이제 경직된 이후에 이제 시체가 시체에 생기는 걸 시반이라고 하죠 네 왠지 그런 정말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 만큼의 성숙한 음악을 좀 들려주고 있긴 하네요 네 사실 199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데 2007년부터 유튜브에 자신의 어떤 자신이 직접 노래하는 이런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스타가 됐고 또 아역배우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엑스맨 시리즈 중에 울버린의 탄생인가요? 어 거기서 울버린의 어릴 적 울버린 역할 네 아 그 역할로 출연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에 이게 치마바람 바칫바람 뭐 해서 조기교육 굴비교육 받았나 봐요 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재능을 이렇게 직접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나가기 시작했는데 어 목소리는 상당히 좀 원숙함을 좀 느낄 수 있고 이번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 동성애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린 친구 남자친구 둘이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이제 어려운 부친 같은 걸 겪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제가 보기엔 이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께 뭔가 큰 어떤 상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릴 때 울버린 역할을 했잖아요 네 이분이 어머니가 양모로 만든 코트를 이렇게 마련해줬는데 그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를 버렸어요 아 못 살리겠다 형 이건 나도 못 살리겠어 알았어요 어떻게 받아쳐줘야겠다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한 걸음 더 나가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울버린의 동생이 그 사막에서 헤매다가 초록력을 각성을 했대요 그래서 아 사막에서 이제 물을 안 먹어도 돼 하면서 물통에 물을 버렸다 해서 울버린이요 울버린이요 아 이것도 못 살리겠다 자 아무튼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성숙한 매력을 발산하는 미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글쎄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 맞는 음악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어린 음악 하다가 점점 커리어가 쌓아가면서 성숙한 음악을 하는 거지 어릴 때 너무 좀 어른인 척 그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엔 뭐 다 양날의 검처럼 장단이 있는 거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시작한 만큼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요즘에 특히나 영국에서 많은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와일드 EP에 수록되어 있는 와일드 한번 함께 가을의 정체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다음 빠가능 PD의 곡으로 한번 달려가 보지요 제가 9월만 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아주 아픈 기억이었는데 제가 창원에 잠깐 살 때 거기에 창원 공단이 있죠 대림자동차 하청노동자로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그나 더 무슨 그 날씨 추워지면 오토바이 주문이 좀 떨어져요 주문 횟수가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안 돌아요 12살 때 무슨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니 제가 12살 그랬네 아니 아니 어릴 때 어릴 때 라인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 월급이 더 깎입니다 하청노동단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져죠 그래서 그나마 삶의 위안을 주는 게 제가 정병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더 무슨 그 날씨 추워지면 오토바이 주문이 좀 떨어져요 주문 횟수가 그러다 보니까 라인이 안 돌아요 12살 때 무슨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니 제가 12살 그랬네 아니 아니 어릴 때 어릴 때 라인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 월급이 더 깎입니다 하청노동단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져죠 그래서 그나마 삶의 위안을 주는 게 제가 정병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이 음악을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창원에 KTX역이 만들어질 당시였어요 막 공사 중에 그때 그 공사판을 가로질러 등산로로 향하면 마치 화성에 온 것처럼 황량한 벌판이 있는데 그때 그 슬픈 화성을 걸으며 하늘을 보면 이 노래가 흘러나왔죠 노래는 지금 들으신 노래는 거짓말 같은데 나 예전에 얘기 들었는데 대리임자동차 하청노동차 다닐 때 그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오늘 급조했는데 이거 어 야 예 거짓말은 하지 마 약점 팔아내지 않겠어요 야 니가 무슨 꼭대기 가서 내가 지금 감정선 잡고 있는데 지금 또 거기서 그 토를 쳐요 맨날 술 먹고 지각하고 그랬던 얘기밖에 안 해놓고서 무슨 죄송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죠 보드카 먹고 9시까지 가야 되는데 10시야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들고 내내 잉유 맘스틴의 In the Dead of Light 라는 곡이에요 원래는 UK곡이죠 라이트라고 하면 안 돼 나이트라고 해야죠 다름이 왜 그래요 제가 좀 꼰들리세요 아까 제 생땡지베리 뭐라고 했지 생쥐땡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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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못 배운 놈이 아니라 저거는 미친놈이야 아니 억암이 생쥐땡지보단 생쥐땡베리가 어금에 좋지 않나요 아무튼 어쨌거나 지금들로 있는 인쥐땡베리 인쥐땡베리 생쥐땡베리 가족분들은 고소를 해주세요 박근흥이를 명예손으로 정말 요즘에는 제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포은정몽주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 포은정몽주 정도정과 함께 한때 라이벌이었던 그렇죠 그때 이제 문화생 정도정과 정몽주와 함께 문화생이 몇 명 쫙 있었는데 그냥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에 잘못 썼나요 문화생들 7명과 8명 그냥 이름만 넣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 썼는데 갑자기 리플이 달린 거예요 뭐라고 한 가지 정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집을 봤더니 그 문화생 이름 중에 한 분의 상대손인가 증손자인데 그분들은 병애잖아 우리 중조할아버님의 조남이 잘못되었다 그렇죠 고조할아버 중조라뇨 우리 조상님의 조상님의 이름이 잘못됐다 정정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게 프라이드죠 넓은 것 같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쥐땡베 이런 거 조심하라고 너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몽주 생쥐땡베리 국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오르고 또 오르면 태산이 높다 하되 못 올리었건만은 가자 백골의 질투하여 노래 듣겠습니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In the Dead of Night 잉데맘스틴의 버전으로 들었어요 원래는 UK곡입니다 리프를 들어보면 슬로우젠트 같은 약간의 업박의 우주적인 그루브감이 함께한 아주 진보적인 음악이에요 그런데 잉데맘스틴 UK의 음악을 자기의 특유의 기타톤과 어떤 연주 피킹으로 굉장히 죽음의 밤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의 외벽을 강성한 스틸로 다시 빅데깔이 좋은 텍스처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창원사진은 분들 누구라도 정병상 꼭대기에 올라가실 때 이 노래를 들으신다면 과거의 빡가는가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UK의 앨런 홀스워스라는 천재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한 곡인데 잉데맘스틴 버전은 약간 오버한 느낌이 있어서 다른 걸 떠나서 보컬 분이 너무 아아 이거 하셨어요 바이브레이션은 좀 깊죠 원래는 킹크림슨의 베이스를 치셨고 또 아시아 베이스와 함께 보컬을 했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분이 하신 건데 이분이 좀 담백하게 불렀는데 좀 오버를 하셔서 저는 이 잉데맘스틴의 96년 앨범인데 이게 인스프레이션 앨범이에요 영감을 장애해줬던 과거의 송도를 리메이크한 건데 저는 그때 인터넷을 잘 몰랐는지 바보였는지 저는 이게 잉데맘스틴 작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야 얜 천재다 바룬크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이 피델리티 언젠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똑같은 선곡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제가요? 하여튼 뭐 그 앨범은 이제 캔사스의 캐리온 웨이어드 선이라든가 아 캐리온 웨이어드 선이라든가 뭐 디파풀의 노래라든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잉데맘스틴 버전으로 잉데맘스틴이 원래 좀 아나무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선배들의 어떤 취적을 좀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하는 선배를 있는 스타일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잉데맘스틴이 추구했던 스타일을 선배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른 스타일에 오히려 뿌리가 깊은 기타리스트의 곡들을 많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은 뭐 잉데맘스틴이 그 기타 스타일과 다르게 자기는 지멘드릭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아니 그 앨범에도 지멘드릭스의 곡이 들어가 있고 은근히 불러수록 굉장히 많이 치는데 불러수록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세계 기타리스트는 나와 지멘드릭스밖에 없다 지랄한 소리를 아시죠 예전에 이제 나는 기타 연습을 하지 않는다 항상 연주를 할 뿐이다 등등의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것도 이제 20년 전 일이네요 뭔가 이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발언들만 모아놓으면 약간 떠오르는 축구선수가 안 되겠어요 이 XX 아니 이 XXX 선수는 자 거기까지 하고 이거 자를게 자 이렇게 빡가능 PD곡까지 요즘 모든나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 마스터 앨범 코리아 줄여서 박호 빡가능 PD가 지난 회차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랜만에 제가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딴지 뮤직에 등장한 여러 앨범 중에 제가 하나 낼름 집어와봤어요 언젠가부터 이 어쿠스틱 기타를 배고 등장한 뮤지션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타입들의 뮤지션들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또 그런 것처럼 많이 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행같이 이렇게 번지는 태고 곧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포크 어쿠스틱 기타를 배고 와서 이렇게 가볍게 연주하는 듯한 그 곡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또 받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딴지 뮤직을 통해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앨범 중에 왠지 이분은 상당히 오래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앨범이 하나 있어서 제가 낼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초록빛 바다 그곳으로 너와 함께 떠나고 싶다 발담 그 봄을 장모 치고 춤도 추고 모래를 묻혀 가면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여성 포크 미션이죠 도마의 0.5에 수록되어 있는 초록빛 바다 한번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죠 아무리 시간이 가도 우리가 밥을 해먹으려면 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20대 초반이에요 네 엄청나네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굉장히 원숙한 목소리와 기타도 지금 굉장히 안정된 연주를 들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건 참 뭐랄까 이걸 참 포크라고 해야 될지도 참 저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포크로 균형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블루지한 느낌들도 있고 어떤 느낌에서는 옛날에 말로씨의 보컬을 좀 연상케 하는 게 있어요 재즈 베이스에 부드럽게 뽑혀져 놓은 소리에다가 한글 발음 약간 뽕 기운도 살짝 들어가고요 마치 제 기분이 도마의 회가 된 기분이에요 저를 싹싹 발라주네요 살을 다 소름이 돋을만 하는 그런 어디 연주와 그런 표현입니다 기가 막히다 그 빡가는 중간에 버려지는 내장이라든가 지넘이 같이 이렇게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 많이 들어서 저를 회를 떠버렸어요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요즘 모든나에서 소개해드렸던 트로이 씨반이 1995년생 그러니까 20살이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도마 도마씨는 1993년생 22살입니다 역시 누나라서 뭔가 다르네요 네 95년은 안무를 풋풋했어요 네네 이게 가끔 저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기타만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 중에 기타하고 목소리하고 따로 노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기타 테크닉만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 저는 이게 기타와 목소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흔치 않은 경우 바로 이 도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흔치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근데 정말 음 참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그런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목소리나 음악에서 어떤 원숙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나이 또래에 걸맞는 그런 좀 뭐랄까요 마치 어린 동생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고 갑자기 이모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앨범 바로 이 도마의 EP 0.5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뮤지션의 도마라는 이름의 유래는 알고 계신가요? 설명해 주시죠 좀 모르죠 네 저도 모릅니다 찾아봤는데 안 나와있더라고요 박홍홍씨 알고 계신가요? 네 전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서세원씨부터 시작합니다 얘기는 그만합시다 하지 말까요? 0.5초 만에 생각해놓은 게 나는 나올 줄 알았어 서세원씨가 왜 나와 거기서 도마 안준군 어쨌든 좋아요 아무튼 음악이 기존에 그 인디 뮤지션 중에 여자 솔로 포크 뮤지션들의 스타일이란 게 어린애 같은 감성이었어요 10대 소녀 10대 초반 소녀 2차 성징이 지나 이제 들어와서 여린 마음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갈구하는 느낌이었다 도마씨는 그런 느낌과 완전히 대칭점에 서있는 그런 음악 스타일입니다 물론 아니 저기 지금 제가 항상 여성 뮤지션들의 2집 앨범들을 많이 보는데 그 여성 솔로 뮤지션들이라든가 여성 인조 뮤지션들이 보면 2집은 굉장히 또 우울한 앨범들을 많이 났어요 근데 이 도마씨는 지금 1집부터 1집이 아니죠 2피부터 굉장히 우울한 걸 냈다 그래서 다음 앨범 만약 0.5가 아니라 1.0이라든가 1.5가 나오면 또 어떤 정조의 음악을 들려줄지 참 기대가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곡 또 들어볼까요? 4 너 가고 난 뒤 나 눈물도 안 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네 너 가고 난 뒤 나 눈물도 안 나 난 그냥 가만히 가만히 앉아있네 네 이번에 함께 들으신 곡 바로 도마의 너 가고 난 뒤였습니다 정말 뭐 잔잔하고 이 가을의 어떤 감성을 더욱 짙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라이브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연장 말고 내 방에서 그냥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방 없잖아 애들방 때문에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굉장히 청승맞게 나 슬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담담하게 슬픔을 안으로 사겨가면서 부르는 사이를 과연 어떻게 참 채득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지점이긴 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보통의 남자들이 이런 감성 가지고 노래를 했다면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런데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일단 대학생들은 다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다 부를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이런 감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건 나오죠 그런데 참 이게 참 궁금해요 여자들이 좀 빨리 성숙해요 남자들보다 남들은 좀 굴대 갔다 와야지 되는데 제가 요즘 모든 나이에서 트로이 시반 얘기할 때 나이답지 않은 원숙함이 과연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우리 도마와는 좀 다른 느낌 그것은 이제 트로이 시반은 애가 좀 어설펐어요 원숙함이 그런데 정말 도마씨의 원숙함은 좀 격이 다르다 인디를 대표하는 보컬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일종의 검증됐다 이 끊음 처리가 정말 굉장히 훌륭합니다 끊음 처리에서 바이브레이션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되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처리를 안 하고 음을 떨어뜨린다든가 굉장히 블루즈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능숙한 것도 능숙하지만 굉장히 감정 표현을 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기타 한 대다 보니까 여백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여백을 이 목소리에 가득 채워주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원래 기타가 악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목소리의 어떤 진가를 더 확인할 수가 있죠 박근홍씨도 격찬한 앨범이죠 도마의 0.5 딴지 뮤직을 통해서 딴지 뮤직에서 이용하시면 뮤지션도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딴지 뮤직을 통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차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차트 오랜만에 제3의 차트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빡가는 출발 오늘의 제3의 차트 음악 차트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상 가장 많이 쓰였던 방식은 음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있겠죠 혹은 라디오에서 리퀘스트를 얼마나 신청을 많이 받았냐 이걸 총 합산해가지고 정산하는 것이 있겠죠 음반 판매에서 라디오 리퀘스트는 약간 고전의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누구도 FM 방송을 듣지 않을 거고 음반 시스템은 거의 막을 내리고 음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바일폰이나 PC를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에서 다운받든지 스트리밍 받든지 이렇게 해서 음악을 듣는 다채로운 채널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차트의 산정 방식도 이 맥의 미디어에 따라서 많이 맞추어 변합니다 지금은 무엇이 시대입니까? SNS의 시대예요 다른 거 다 빼고 우리는 트위터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공유되었는지 이거를 보겠다 그 차트가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차트 미국 내 트위터에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맨션이 되고 얼마나 많이 공유되어 쉐어되었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 더 빌보드 트위터 탑트랙스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 트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언어를 투택 들어가 보니까 이런 장르가 있었는데 까봤습니다 1위 제가 혹시나 했어요 근데 역시나가 되어버린 1위는 저스틴 비버의 What do you mean? 이 1위를 해버렸습니다 이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냐라는 뜻이죠 이 빌보드 트위터 탑트랙의 의미를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과거에 그 오마이스쿨이나 다모미 게시판에 글쓰고 온라인에서 여기저기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게 너무 당연한 세대는 지금의 30대 40대가 아니에요 20대에 들어요 잠깐만 이게 오마이스쿨이 뭐야? 아일러브스쿨 아니야? 그냥 오마이뉴스 아니야? 그렇다 다시 정정할게요 아일러브스쿨이나 아 이 새끼 이거 그냥 넘어가는 잠깐만 아 나 진짜 이거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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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내가 멘탈 붕괴요 자 오마이스쿨이 아니고요 아일러브스쿨 일단 그리고 아일러브스쿨은 뭐 나우와 동시에 이제 굉장히 30대 40대 어떤 분들의 뭔가 어떤 온상이 됐었죠 그 온상인데 그분들 쓰기에는 이게 약간 신선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당연하게 쓰잖아요 마찬가지 트위터도 음악을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을 공유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자연스러운 세대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위를 한번 봤습니다 2위도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테일러스위프트의 와일디스 드림스가 2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3위가 저는 처음 보는 밴드가 올라왔어요 야 이씨 구락 가고 있어 내가 이씨 여기서 틀었는데 뭘 처음 봐 아 진짜요? 야 이 5세컨즈 오브 서머는 제가 돈스탑이라고 요즘 받았나 해서 제가 한번 아 진짜요? 네가 막 신난다고 그랬었잖아 이씨 3위는 5세컨즈 오브 서머의 She's Kinda Hot Sheet 차지했고요 4위도 역시 5세컨즈 오브 서머의 제트 블랙허트가 차지했습니다 5초간의 여름 포즈 이거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네 소개했는 밴드네 아니에요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원래 유튜브 이것도 소개했네 유튜브에서 커버하다가 성공했대요 아니 성공했대요 아아아아아 아니 뭐 이런 얘기는 딱히 안 했을 것 같고요 소개해 주시지 않아요 아무튼 이 밴드는 2012년과 11년에 유튜브에서 저명한 셀레브리티였어요 왜 그러냐 유명한 뮤지션들의 곡들을 커버를 해서 올렸는데 많이 올렸나봐요 잘하기도 했고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유명세를 떨치다가 갑자기 원 디렉션과 함께 테이크홈 투어를 같이 돌면서 스타 반열에 번쩍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같이 도매금으로 묶이는데 예예 아무래도 그 팀보다는 좀 그 팀은 일단 연주를 안 하니까 원 디렉션은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볼 곡은 이 3위를 차지한 5 Seconds of Summer 네 She's Kind Hot 이란 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박근홍씨 그녀는 일종의 뜨거움 아 정확하네요 완벽한 해석 좋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그렇죠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밴드 소개를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저희 방송에서 처음 소개되는지 알아가지고 이 밴드 사진을 찾아봤어요 애들이 굉장히 다 개성있게 생겼더라고요 재밌게 생기고 어린 친구들입니다 어린 친구들인데 마치 해변에서 이렇게 대천 해석점에서 노상 까고 있는데 오빠들이 왔어 니네 이랬이 몇 명이니 이럴 때 굉장히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아 저 오빠들하고 놀면은 심심하진 않겠다 하는 그런 페이스 마스크를 갖고 있는 발랄한 친구들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빡카랑씨 대천 해석장에서 헌팅 많이 당하셨나봐요 아니 저는 아니죠 많이 해봤 아니에요 오빠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아무튼 이 빌보드 트위터 타트렉스라는 차트에 대한 이 동향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다 10대 음악이에요 어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10대들은 트위터도 잘 안 할텐데 예 여하튼 근데 그 저스틴 비버 앨범이 네 생각보다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맨날 욕은 먹어도 네 10대들이 욕을 하고 10대들은 좋아하나봐요 앨범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4위를 차지한 똑같은 동명 아 이거 소개하려고 두 곡 갖고 왔는데 필요가 없겠네 이거 아니면 하면 되지 5 Seconds of Summer의 4위를 차지한 Dead Black Heart 듣고 끝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박가능 피디를 통해서 오늘의 차트 첫 번째로 제3의 차트 빌보드 트위터 탑트랙스 차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가능 피디가 점점 뭘 찾기를 귀찮아한다 네 빌보드로 퉁치려고 그런다 네 뭐 그런 느낌이 점점 드는 차트였어요 한 3회차 정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네 본인이 좋아해요 자 그러면 아 그 제 영역을 침범하고 있죠 박가능 피디가 네 제가 저 먼 나라 미국 빌보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빌보드 차트 앨범 차트 1위는 바로 더 위켄드의 뷰티비아인드 매드니스가 차지했습니다 지겨워요 이제 또 저희가 음악하고 소식들은 종종 알려드렸는데 지난주에 사실 언론에서는 이 앨범 이제 등장하면 바로 1위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예상대로 1위로 핫샷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5일이기 때문에 15위 박가능 피디가 가장 존경하는 뮤지션이죠 네 베리어스 아티스트의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우 55 누가 나우 55를 읽나요 55죠 네 55 아무튼 55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컴필레이션 앨범이 55번째 시리즈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만큼 또 수요가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네 지금 한때 국내에서도 이런 컴필레이션 앨범들 상당히 좀 많이 나왔잖아요 막 이미연씨 그 커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요들 묶어서 하나가 나오고 괜찮죠 연가 음반 판매 시절 그러다가 오래가지 않아서 다 사라졌는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나우 시리즈는 계속 나오네 명맥을 좀 잇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위를 차지한 위크엔드 아 주간 판매량이 무려 33만 장이라고 합니다 이야 주간 판매량이 네네 원래 그 요즘 모든 아 원래 항상 앨범들이 그렇다시피 영어도 그렇고 첫 끗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판매수로는 떨어지겠지만 네네 오랜만에 10만 단위를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원래 대략 한 하면 좀 잘나가는 앨범들은 한 10만 장 그리고 한 20만 장 초반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33만 장이 팔린 경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1위는 바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드레이크의 앨범이 첫 주에 50만 장을 정확하게는 49만 몇 천 장이라고 하는데 얼추 한 50만 장을 한 주에 앨범을 팔아 제꼈다고 합니다 잘나가요 랩은 못한다고 많이 까이지만 훌륭한 뮤지션입니다 네 아무튼 드레이크에 이어서 2015년 주간 판매량 2위를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밴드를 한다면 위켄드란 이름은 참 야 우리 밴드리는 뭘로 할래 우리 주말 밴드 주말 밴드 어떠냐 졸라 좋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게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성의 없이 밴드 이름을 쳐도 되나 그런 문제의식을 좀 제기하는 바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거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외국 밴드를 국내 이름으로 그대로 번역해보면 시카우 같은 것도 사실 지명이잖아요 뭐 어디 한국만으로도 대구 인천 대구 뭐 그런 식으로니까 지명은 그래도 자신의 지명에 대한 어떤 고향에 대한 자부심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참 여튼 학동역 7번 출구라든가 이런 밴드도 있었는데 네 아 이거 좀 위켄드는 네 너무 좀 성의가 없잖아 네 아무튼 크게 가십이 없는 데다가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해요 본토에서도 그래서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예능을 안 해도 앨범에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좋죠 참 부럽네요 또 그런 데다가 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왠지 요즘에 남성 솔로 뮤지션은 대부분 영국 뮤지션들이 차지를 했었거든요 뭐 샘 스미스라든지 그렇죠 에드 시런이라든지 뭐 그런 뮤지션들이 이렇게 어 독보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왠지 미국 쪽에서 야 오랜만에 우리 뮤션 한번 밀어주자 어 그래요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아 그런 거 잘 생겨요 네 그런 거 한번 살짝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 두 앨범 모두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앨범이어서 이번 주에는 위크엔들이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앨범 제가 한번 살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영구 아일랜드 출신의 창법이 느껴져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들은 갓 데뷔한 뮤지션이다 보니까 많이 뜨지 않아서 저도 자세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번 주 2위로 네 네 한박에 치고 올라온 제가 지난주에 영국 차트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헬시라고 했었는데 정확히는 뭐 홀시라고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더라고요 홀시의 뉴 아메리카나 2위로 데뷔한 앨범 아 민들레 홀시대요 네 내 거 하려다 말한 거예요 소리도 좀 마력이 있네요 몸집 고르게 그 뭐 마력이 있어요 노래도 좋네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 클립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홀 같은 데에서 건반하고 그 뭐죠 야 그건 괜찮았다 아무튼 그 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코러스들 놓고 키보드하고만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를 봤는데 상당히 좀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보컬의 어떤 음색도 상당히 개성 있는 것 같고 이분에 대한 정보를 지금 찾아봤는데 이분이 혼혈이래요 흑인 아버지 밑에서 이탈리아 출신의 아메리칸 엄마하고 같이 혼혈이 됐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음악에 뿌리를 든 드로잉업을 했다고 뭔 소리예요 아무튼 근데 지금 혼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그런 거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개성 있는 뭐 장르는 얼터너티브 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류 팝 그냥 아주 편한 팝 말고 좀 개성 있는 음악들을 조만간 블루밍 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뭐 어쿠스틱 기타를 14살 때 다 배웠대요 조만간 이런 음악적인 역량들이 나중에 돼서 피어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첫 번째 앨범인가요? 어 뭐 그렇게 있죠 네 첫 번째죠 조만간 유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이 뉴 아메리카나니까 내가 바로 새로운 양키다 뭐 이런 느낌의 선언인 것 같아요 3년, 4년 안에 테일러 스피드급? 그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 2위로 데뷔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랄까 요즘에 이렇게 좀 다소 뻔해 보이는 팝 앨범이 좀 지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새로운 팝 좀 개성 있는 음악들 경험해 보실 수 있는 홀씨의 앨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다음 쭉쭉 넘어가서 저희 억자트 UK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아 박근홍씨가 요즘 모든나에서 소개해 주셨던 바로 그 앨범 아이언메이든의 The Books of Souls가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 40년 된 밴드가 그것도 뭐 저희가 늘 얘기하면 베스트 앨범 베스트 앨범 막 이런거 그것도 정규 앨범으로 그렇죠 1위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국의 어드벤티지에요 홈 어드벤티지 그런데 뭐 일단은 아이언메이든이 그만큼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올드팬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샀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실력과 어떤 반응이 아주 합치했다 예전에 한번 박근홍씨가 세계는 움직이면서 그런 얘기 해줬던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유료 구매율이 높은 장르의 팬들 누군가가 조사해봤는데 그게 헤비메탈이었다 충성심이 높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헤비메탈 팬들이 정말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그냥 대중들도 아 정말 이 아이언메이든의 새로운 정규앨범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여준 헤비메탈 팬들의 충성심이 높을 뿐 아니라 배우자들을 배반하지 않는다 뭐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런게 있네요 같은 뉴스에 그 뒤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그 사생활을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배우자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1위는 아이언메이든의 새 앨범 더 북 오브 소울즈가 차지했고 15위는 자주 나오는 또 이름이에요 런포드 앤 선스의 와일더 마인드가 차지를 했습니다 영국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 미국 차트 1위인 위크엔드의 앨범이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양쪽 차트를 다 나름 싹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키들도 양키나 영국 사람들도 야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위켄드를 항상 이렇게 찾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주춤했던 샘 스미스의 앨범이 5개당 상승해서 4위를 또 차지를 해봤습니다 정말 오래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중에 멜론 같은 스포티파이 이런 시스템이 1위부터 10위까지 맨날 돌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좋은가? 비닉빈 부입부 현상이 스트리밍의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듣는 것들만 계속 추천을 받다 보니까 돌릴 때로 리스트에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빌보드 차트 살펴보면서 느꼈던 그런 기부 비슷한 게 이 UK 차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6위를 바로 5 Finger Death Punch의 새 앨범 Got Your Six가 6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죠 위켄드하고 다르게 굉장히 복잡하게 밴드 이름을 졌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탈게 없네요 아니 아니요 이번에 이제 도날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숙골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생각 없어 생각이 없어 근데 저는 이런 밴드가 이렇게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어떤 평론가가 미국의 교수인가 평론가가 예전에 그렇게 예언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기보다는 분석한 게 있었는데 이제 지금 도날드 트럼프가 인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지금 힐러리의 대학마로 떠오르고 있는 분이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류 의원이 아니고 되게 뭐랄까요 저 진짜 왼쪽 저 끝에 가 있는 교수님인데 예전에 그 한 그분이 분석해놓은 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각 당에서 정말 잔뼈 굵은 사람들 다 외면하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들 공화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그걸 대표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전혀 그것과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 갑자기 또 그런 신성이 지지를 받을 거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널드 트럼프고 민주당도 지금 힐러리가 거의 50 몇 프로 하다가 지금 거의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어떤 정치에서 오는 뻔한 놈이다 그 놈이 그 놈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피로함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면에서는 파이브 핑거 데스펀치의 그 멤버가 지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도널드 트럼프의 어떤 지지자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염증에 의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빠가능의 평론으로 한번 보자면 파이브 핑거 데스펀치의 가사의 깊이가 많이 얕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아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해도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그냥 치러만 하지 굳이 지지까지 하진 않잖아요 얘는 뭔가 하여튼 글쎄요 트럼프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하드노를 좋아하는지 아니죠 좀 이게 자기가 토지를 좀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파이브 핑거 데스펀치 정도면 기득권이니까 돈 많이 버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뮤지션의 어티튜드가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은 전형적인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타는 마초의 느낌이 제일 강해요 맨디 중에서 뭐 텍사스 출신일 것 같기도 하고 가죽 자켓과 문신과 그리고 어떤 스킨헤드로 대변되고 수염이 난 그런 아주 마초 아저씨 그러면서 가족과 공동체를 숭상하면서 총 들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들을 많이 하고 다니세요 그렇죠 뭐 뭐냐면 여하튼 미국은 그래도 보수라는 게 있는 나라니까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꼴통만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의 보수는 자유로 숭상하여 그러게요 자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좋아하는 네 보수를 해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아 뜬금없이 괜찮다 괜찮았어 자 그리고 영국 차트에서 좀 눈여겨볼 앨범은 바로 푸파이터스 베스트 앨범이 뜬금없이 보이지도 않다고 야 왜 그래요 20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영국에서 한참 투어 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게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 아 그렇죠 침묵질을 하고 그래요 좀 무게감 있게 좀 이런 데는 좀 가지 마시고 그래야지 네 아무튼 뜬금없이 푸파이터스의 베스트 앨범이 20위로 등장했고 정말 반가운 밴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하의 아하 테이크 홈미의 주인공이죠 그렇죠 아하의 새 앨범이 네 7위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앨범 제가 들어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아하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실망스러운 앨범이 있는지가 없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일단 한 곡 들어볼까요 아하의 새 앨범이 동명 타이틀곡 캐스팅 스틸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망한 게 없었는데 이건 좀 실망이네요 아하가 네 사실은 이제 2000년대 넘어가서는 약간 좀 예전에 80년대 최고의 보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모토나케 아의 보컬 좀 아무래도 늙으셔서 좀 기량이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노래가 근데 너무 좋아요 상당히 좀 부드러운 발라드로 컴백을 좀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영국 차트 소개해드리면서 아이언메이든의 한 곡과 아하의 곡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박근홍씨가 아이언메이든 곡 시원하게 소개해주셨으니까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린 Five Finger Death Punch의 곡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Five Finger Death Punch의 곡은 Five Finger Death Punch의 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지킬 앤 하이드였습니다 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잭 브란밴드의 새 앨범의 이름도 지킬 앤 하이드였죠 요즘에 이 이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왜 지킬라고 그러는지 역시 보수답게 지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좋다 그렇습니다 이야 멋지다 지킬 내 하이드 스물내 그러면 박근홍씨가 전해주는 오리콘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지요 네 오리콘 차트 아 그 이제 지긋지긋한 우리 드림 컴트루가 아 드디어 드디어 좀 이제 좀 많이 떨어졌고요 내려왔네요 이번에 1위를 한 밴드는 굉장히 또 어떤 연주 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화악기 밴드 화악기? 화악기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로 와카키라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일본 전통을 강조할 때 앞에 항상 화자를 붙여요 그래서 화과자라든가 화요리라든가 어떤 화풍 이렇게 해서 와후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를 붙이는 자기네들 일본 전통을 강조할 때 화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화악기 밴드니까 일본 전통 악기를 연주라는 밴드라는 뜻이겠죠 네 이 팀은 원래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 스자나 유우코가 처음 이 아 스자나 유우코의 백밴드 개념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일본의 니코니코동화 동영상으로 또 이 친구들도 동영상으로 원래 좀 떠왔던 밴드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전통 악기를 가지고 굉장히 락한 락적인 정말 선보여주는 그런 음악인데 그런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그런 밴드가 이제 8주 회권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뭔가 그 야 차트 1위를 냈어요 8주 회권 그러니까 무협영합으로 쿵푸에 생각나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굳이 안 찾아왔는데 네 여튼간에 정말 밴드 음악이 네 어떤 무술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 물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데 일단 제가 그래서 이 앨범에 수록된 곡보다는 이분들이 원래 스즈하나 유호코의 보컬로 해서 유명해졌으니까요 먼저 알아보시라는 의미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인 샘본자쿠라 천보랭이죠 그러니까 천송이의 사쿠라 네 왠지 박정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그런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번 들어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네 좋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 제가 좋아해요 아무래도 이게 일본 전통음악을 좀 하다보니까 이게 뽕짝은 아니고 여하튼 그 일본 일본 스타일의 노래 있잖아요 그런 쪽인데 아 뒤에 연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일본은 와 연주 기가 막혀요 하여튼 메탈밴드인 줄 알았어요 음악으로도 그렇고 최소한 음악으로는 여전히 10년을 앞서가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위가 와카키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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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기밴드의 8주의 권 앨범 1위를 차지했고요 15위로는 아 이제 또 우리 일본 밴드 음악을 좋아하시던 예전 분들이 좀 반가우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또 15위를 차지했어요 제이 제이라는 분이 물론 한국에도 제이가 많았죠 여튼 근데 일본의 제이가 네 이제 이터널 플레임스라는 앨범을 내서 15위에 랭크가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네 루나씨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엑스제팬 루나씨 뭐 이렇게 많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밴드인데 그 밴드의 베이시스트 오노세준이 네 이제 오노세준의 솔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제이란 이름으로 자신이 솔로 프로젝트를 해서 앨범을 냈는데 일단 뭐 여전히 네 뭐 다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라그막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노래도 부르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제이라는 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2006년경인가 이제 일본 문화 2차 개방이라고 해서 음 일본의 어떤 앨범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라이센스로 들어왔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제이의 앨범이 또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이제 뭐 한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이제 일본 밴드 음악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이분의 이터널 플레임스라는 앨범이 앨범에서 좀 한국을 가져오려고 했으나 네 여전히 이제 유튜브에서 음 별로 음악이 없는 관계로 네 제가 또 이제 뭐 일본 아이튠즈를 좀 접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한국에 정식 라이센스가 되어있는 음 2006년 앨범 네 원스톱 퍼블 드라이브라는 앨범이 수록된 네 식스틴이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 네 교수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LOVE 여하튼 뭐 굳이 음악보다는 유명밴드의 베이시스트라서 좀 올라온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전에 서태지의 솔로 앨범 솔로 3집 앨범에도 참여를 했다고 해요 베이스테이션으로 그만큼 실력이 있는 베이시스트라는 얘기겠죠 노래는 좀 못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뛰어난 베이시스트 작곡도 좀 안타깝네요 근데 뭐 잘 되니까 여하튼 이게 2006년 앨범이니까 2013년 앨범은 2013년이 아니죠 올해 앨범을 못 들어봐서 잘 모르겠으나 좀 더 좋은 음악이 담겨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이 앨범 보니까 딴지 뮤직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 뜨거운 감자의 베이시스트 고홈준씨의 솔로 프로젝트 앨범 러브가 갑자기 고핀 싱고 일본이 원래 전통적으로 베이시스트들이 인기가 많아요 예전에 어떤 미소전 연애 시뮬레이션 이런 게임 하면 항상 그 여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베이시스트 베이시스트에요 신기하게 항상 그래요 일본은 역시 뭐랄까 역시 음악 선진국답게 보컬이나 기타가 아니라 베이스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박근호씨 슬슬 발동이 걸렸습니다 이 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박근호씨가 전하는 전세계 음악계의 소식 세계는 지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세계는 지금 차트가 생겼기 때문에 간소하게 짧게 계속 가려고 합니다 일단 첫 소식으로 네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밴드 뮤지션이죠 혀고 혀고의 이제 첫 번째 앨범인 이게 투앤 아 투앤인지 이십인지 스물인지 스물로 합시다 네 스물 이십 이 이제 판매된 지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혀고가 뜨면서 굉장히 많은 중고 거래 이렇게 뻥튀기 거래들이 막 벌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혀고 측에서는 예 이제 첫 앨범 20을 재발매하기로 했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음 김밥 레코즈라고 있어요 LP 파는 홍대 부근에 있는데 어 여기서 이제 판매가 예 저희 방송이 공개된 이후에 이제 판매가 되겠네요 아 거기에서만 판매가 되나요 오 그렇죠 유통 안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아 보니까 이제 그 김밥 레코즈가 이 LP 전문 샵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게 LP로 발매되는 게 아닌가 음 뉴스에는 그게 LP인지 그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얘기가 없는데 음 아마 LP로 재발매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확률이 좀 높겠네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혀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박근홍 씨는 이제 처음에 딱 혀고 음악 들었을 때 네 그래도 나름 처음에 지금 뭐 무도에 출연하면서 뭐 인디를 뛰어넘는 뭐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무도에 출연했어요? 아 네 근데 아 그게 나름 뭐 인디밴드로 시작한 밴드니까 네 딱 처음에 혀고의 음악 접하실 때 어떤 느낌 받으셨었나요? 어 이 밴드 음악은 일단은 제가 아는 락은 아니다 네 이건 락 음악이 아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음 어 근데 요즘 뭐 마른 파이브가 락밴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음 이것도 락밴드라고 할 수 있겠다 네 여하튼 어떤 이제 밴드 음악에 뭐 새로운 기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음 어떤 그걸 상징하는 존재가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승환 씨가 음 어 착하게 살자 라는 이름으로 이분이 계속 네 본인의 어떤 단독 공연 브랜드를 만들어서 음 공연을 했는데 음 오는 10월 3일에 개천절이죠 네 어 개천절에 착하게 살자 공연을 또 연다고 네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돼서 와우 올해로 15년째로 이어지고 있는 네 착하게 살자 사실 뭐 이승환 씨 이제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어 요즘 sns 등등에서 음 이제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음 어 그런 모습들이 네 어 제가 원래 예전에 이런 모습을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뮤지션들이 뭐 아유 음악을 잘하면 되지 무슨 김장훈 씨 마냥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어 이승환 씨는 김장훈 씨하고 좀 다르게 김장훈 씨는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면이 있다면 네 이승환 씨는 그래도 굉장히 센스 있게 음 어 전담 무슨 sns 팀이 따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센스 있게 잘 받아치시는 그런 거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김무성 건도 그렇고 네 그렇죠 제가 분명히 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sns 담당이 있다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네 어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서 음 어 공연을 가고 싶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좋습니다 또 요즘 또 이 홍대에서 공연하시면서 네 아 몇 번 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인디밴드 후배들과 음 교류를 하는 모습이 음 어 나쁘지 않다 음 오래된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뮤지션들이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게 좋아 보여서 네 어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우 그 자신의 공연을 이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해오는 거 사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아 뮤지션이 공연으로 보여준다 앨범으로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는 음악의 호호에 관계없이 칭찬받을 그런 일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 JYP 음 얼마 전에 원더걸스를 어 밴드로 만들었죠 네 어 참 밴드로 만든 건지 어쨌는지 네 하여튼 했던 JYP가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음 어 밴드를 아예 또 전면에 세웠습니다 네 사실 뭐 SME라든가 YG에 비하면은 굉장히 뒤떨어진 매출량을 보이고 있어서 네 JYP는 뭐 무슨 깜짝식으로 똥꼬쇼라도 해야 되는 마당이에요 네 네 그런 와중에 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6인조 남성 신의 밴드 데이식스 어 데이식스라는 밴드를 새로 내세웠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아니 뭐 원더걸스처럼 또 어디 아이돌 애들 그냥 갖다 놓고 했나 봤는데 딱 동영상을 보는 순간 네 애들이 아이돌 외모는 아닌거에요 어? 야 그 취업하겠네요 아이돌 치고는 그러니까 아이돌 치고 별로 이렇게 딱히 아이돌 가치가 않아 네 그래서 어? 하고 동영상을 틀어봤더니 어 실제로 연주를 하는 밴드에요 어 그래서 연주도 굉장히 좀 이 CM 블루라든가 뭐 FT 알린드는 제가 정확히 공연을 그렇게 많이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음 CM 블루 등등에 비해서는 굉장히 연주가 안정이 돼있고 어 진짜 밴드다 밴드를 좀 내세워서 나왔다 음 어 라고 해서 좀 나름 또 이 대형 기획사에서 처음 나오는 네 처음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뭐 트랙스라든가 등등이 있었지만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컨셉으로 제대로 연주를 하는 밴드는 처음이라 음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더걸스는 밴드로 복귀하고 나서 어떤 제 느낌에는 반짝 주목받고 네 이제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아 요즘 그 예능에 많이 나오셔서 아 네 보니까 이제 비정상에돔 나오셔서 네 이제 그 그 누구죠? 그 예림씨와 그 누구냐 예은씨가 나왔는데 아 혜림씨 네 많이 이뻐졌더라구요 네 아 실제로 밴드 형식으로 공연을 하고 있긴 하네요 원더걸스는 원더걸스는 아니 못하죠 그거는 진짜 아니 그 누가 어느 SNS상에서 아 다른 방송에서 우리 김반장씨가 하시는 그 이즈음의 방송에서 어 SM의 소녀시대는 공연을 보고 있으면 쟤네 절대 실수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라면 원더걸스는 공연을 보는 순간부터 쟤네 언제 실수할까 두 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 맛이 네 원더걸스의 어떤 매력이라고 예신 바 있는데 네 원더걸스의 매력은 그런거죠 애들이 원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무를 났데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 네 애들이 정말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네 과연 원더걸스의 밴드로의 복귀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남성 신입 밴드 데이식스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뭐 살짝 기대만 해보죠 뭐 연주는 잘해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요 이제 어 최근 스포티파이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아 네 역시나 스포티파이와 관련된 그런 이슈입니다 네 스포티파이에서 최근 2015년 기준으로 1950년부터 2005년까지 네 스포티파이에서 재생되는 곡 중에 응응응 가장 인기가 많은 곡을 한번 꼽아봤다고 해요 아 근데 왜 2005년일까요 몰라요 뭐 통해 잡기가 그쪽이 더 편한가 보죠 아 음 여하튼 라고 해서 보니까 네 이제 어 영예의 1위가 네 스포티파이에서 연간 5,900만에 재생된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 네 어이구 2002년 노래죠 네 에임마일의 사운드랙에도 수록되어 있는 그렇죠 가 차지했고 응 킬러스 어 이거 좀 의외에요 네 킬러스의 이제 미스터 브라이스 보니까 이게 어 곡이 맞나 이거 앨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맞나요 곡도 있네요 아 맞아요 곡이에요 킬러스의 미스터 브라이스 아이드가 음 2005년에 발표된 곡이죠 이게 영화에도 삽입이 돼가지고 네 그 워킹 타이틀이 만든 그 로맨틱 영화인데 네 네 거기에서 뭐 그 여자 배우 누구죠 아 이름이 생각났네 아무튼 뭐 그 배우가 영국에 있는 뭐 별장에서 막 춤추면서 할 때 이 노래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때 좀 다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5,400만 회 와우 2015년 기준으로 네 이제 링킨파크가 뭐 더 의외에요 네 5,200만 회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90년대 노래 중에서 이제 너바나의 스멜 스트라이크 틴 스프리트가 음 야 이거 또 5천만 회네요 네 5천만 회로 5위에 올랐고 음 그 외에도 뭐 아웃캐스트 헤이야라든가 음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음 콜드플레이의 픽스유 비틀즈의 뭐 비틀즈 테이 아 뭐 하여튼 뭐 비틀즈나 테일러 스위프트처럼 스포티파이에서 제공이 안되는 아티스트는 빠져있다고 네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아 참 음 이런 통계기설이 점점 좀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뭐 어쨌든 박근홍씨가 소개해 주셨는데 이 중에 두 곡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더 킬러스의 미스터 브라이트 사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어진 곡 아웃캐스트 헤이아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헤이아 이 곡 나왔던 그 더블 앨범이죠 네 아 정말 그 앨범 엄청난 인기를 헤이아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야임마? 이건가? 그렇죠 야임마! 아 그러니까 헤이아니까 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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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003년 이제 미국 농구죠 NBA 올사전에 나와서 네 이 헤이야를 직접 이 아웃캐스트가 나와서 부르면서 선수 소개하던 그런 장면들이 어 참 주만등처럼 떠오르네요 네 그때 제 인생은 지구와 달랐죠 아 그렇다 그랬던 때구나 음 뜯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요 이게 좀 젖어있을까 우리? 아 네 그때 추억에 좀 빠져있을까 우리? 알겠습니다 네 젖어있을 새도 없이 네 마일리 사이러스가 사이러스 네 마일리 사이러스가 음 이번에 새 앨범인 이제 마일리 사이러스 앤 허 데드 프랫 패츠라는 앨범을 이제 어 보니까 플레이밍 립스 음 전설의 인디밴드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플레이밍 립스랑 같이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음 음 그래서 이 앨범을 공개한다고 발표했는데 음 이걸 이제 자기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예 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규진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일리 사이러스가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댓글에서 네 야 근데 왜 마일리 사이러스는 공짜로 앨범을 배포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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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이 맞네 라고 했더니 그래요 바로 그 밑에 댓글에 네 알고보니 이 네이버 게시글에 소개되는 앨범은 음 이 새로 나온 이 새로의 새 앨범이 아니라 예전에 나왔던 음 뱅어스라는 앨범 네 바로 전 앨범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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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게 무료로 나온다면 네이버에 올라올까요 아 네이버에 올라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무료로 배포한 거니까 이제 음원 사이트나 거기에 안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이버가 뭐 마일리 사이러스랑 일대일 교섭해서 우리는 유료로 팔게 이러면서 받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마일리 사이러스 앨범은 이제 그 직배사가 아니고 영화가 아니니까 네 하여튼 그 한국의 어떤 대행업체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지만 네 유통 배급사들이 이제 관여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웹사이트에 그렇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좀 어떤 의미입니까 좀 조금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음악을 물론 마일리 사이러스 같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한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저 이렇게 풀고 그걸 뭐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되겠지만 이게 과연 좀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음악을 그냥 공짜로 푼다는 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음 그런가요? 음 자 아무튼 뭐 네이버에서 왜 니들은 공짜를 갖다가 유료로 푸냐라고 오해를 받았던 오해를 받았던 오해를 받았던 맹헌스에 수록되어 있는 곡 한번 함께 들으면서 세계는 지금 마치겠습니다 I can't live a lie running for my life I will always want you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I never hit so hard in love all I want you was to break your walls all you ever do was wreck me yeah you you wreck me 자 마일 사일리스 렉킹볼이었습니다 렉킹 난파선 난파선의 잔해 볼은 이 불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름에 축 처진 개불안을 상징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렉킹볼이니까 네 볼을 렉킹하는 거잖아요 아 예예 볼을 깨는 거죠 아 미익비디오가 이제 그 인양 많이 싹 다 벗고 예 거대한 그 볼을 하고 다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습니다 네 네